수정도론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지금 우리 최니아빠 형님이랑 제가 작년에 아니죠 한 2년 전? 아니 1년 반 전에 제가 구매해놓은 수정도론 가지고 여기 지금 하천이에요 여기서는 그 매기들이 많은데 오늘 매기를 찾아가지고 이 수정도론으로 찾아다가 형님께서 들어가셔서 한번 잡아본다고 네 아닌가요? 오늘 잡아본다고 합니다 오 잘 보인다 오 되게 좋아요 화재 자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밖에서 우선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밖에서 이 수정도론 가지고 한번 찾아볼겁니다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지금 저 친구 혼자 열심히 잘 가는데 흙탕물이라 안 보여요 끌게요 자 여러분 지금 얼음 때문에 지금 수정도론 끝났고요 형님이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폐타이어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주면 안 돼요? 아 네 해드릴게요 꼭 네 갈게 파이팅 저 드론 좀 살려주세요 네 드론 좀 살려주세요 내꺼 아닌데요?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?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딱 있고 메기를 잡는다는 건지 이게 지금 얼음이 산 얼음이라가지고 그래도 잘 뚫고 나오시네요 깊지는 않아요? 안 깊어요? 안 깊어요? 안 들려요 아 네 와 철새 뭐야 와 뭐야 우리한테 온다 와 우리한테 온다 도망갔다 와 살려주셨다 아 이게 수정도론이 여러분들 민물에서는 좀 힘든 거 같고 바다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버 가치 정답 주님의 사랑은? 주님의 사랑은? 주님의 사랑은? 주님의 사랑은? ają호 우와 가물찌다 강아지 우와 한 30cm 넘겠다 가물찌를 맨손으로 잡는 남자입니다 야 수중두론으로 볼 필요가 없네 우와 이거 보세요 야 대박 그 오늘의 제목은 인간 수종 도론이 되어보았나 뭐 잡으셨어요?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? 사이즈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쏘인 적 있어가지고 얘네가 진동이 나요 그 진짜 진동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장갑도 뚫립니다 참고로 지금 방금 여기 들어가셨는데 맥이 엄청 큰 거 있대요 힘 세요? 커요? 안나와 안나와 조심하세요 기대하세요 진짜 커 진짜 거짓말하고 최소 60 어? 여기가 괴불배기네 오케이 한 번에 두 번째 한 번에 한 번에 수고하실 수 있는 극례 와 우와 우와 하하하하 형님 여기 얼음 얼어 있는데 와 왔다 가물쥐보다 훨씬 크네요 아까 잡은 가물쥐 한 50, 60 되겠는데요 50, 60 와 그거 같다 장수두룩용 같은 것 같다 진짜 엄청나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대왕맥이 조심하십시오 와 이걸 지금 잡아오셨어요 와 매기잖아요 매기 오늘의 수확이 어학이라고 하나? 엄청 많네요 아니 잠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아요? 가물쥐보다 더 심지어 와우 이제 복귀해서 먹지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가물쥐 놔둬도 되죠 얘도 그래도 30 넣는데 잡은 거 놔주신다 하네요 자 발바랑 발바이 오우 다 멋있어 멋있어 오호 예 여러분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죠 1시간 정도 저희 지금 다른 거 촬영하다가 아까 설치해 놓은 거 보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아 기대된다 항아리가 이길까요? 어포기가 이길까요? 와 이게 물고기 진짜 많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? 물고기 여기 진짜 많죠? 몇 마리 있어요? 어 들어갔어요 자 한번 걷어볼게요 우선 이거부터 오우 낚시하는 것 같은데? 많아 많아 많아요? 우와 우와 꽤 많네 오 많다 피렘이죠 다 다 피렘이다 다 피렘이다 자 야 많다 제가 이거 한번 바로 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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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여드릴게요 과연 오 무거워 아 당연히 무거워 오 소리 소리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안 보여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냥 부어볼게요 아니 지금 부으면 안 되지 저기요 아니 아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딨어 부야 어? 아 뭐야 이거 와 한 마리 더 없지? 이거 된장 탓이네 아 예? 저기 우리 어머님이 담그신 된장인데요 된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장난이고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저기 어? 밤내기 아니에요 밤내기? 영상 작게 이거 해봐줄게요 영상 작게 이거 해봐줄게요 아 귀엽다 다음엔 내가 이긴다 다음엔 제가 이긴다 여러분들 이야 이거 동작인 애기 같아요 그냥 와 와 가물찌 같아 배에 보면은 딱 보면 알 들어있어요 알도 한번 먹어볼까요? 네 같이 먹어봐야죠 단하고 해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하고 알하고 오 알하고 여러분들 이게 찜을 하는 거예요 찜 조림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매기살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진짜 약간 그 맛나네요 가물찌 맛 약간 그 맛나네요 가물찌 맛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린내 같은 건 하나도 안 나는데 흙내가 조금 나긴 하는데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어요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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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죠 오 이거 매운탕이다 이거 아 밥 밥 생각난다 오늘 수정도로는 제가 써가지고 사실 그 물고기들은 겨울에 겨울에 겨울점을 자거나 국면을 할 때 약간 굴 같은 물고기 굴들이 있어요 그런 굴들에 들어가서 애들이 합쳐서 뭉쳐서 자는데 오늘 굴을 찾으려고 수정도로는 가져왔는데 수정도로 말고 인간드론 인간드론 인간드론으로 오늘 진짜 맥이 한번 잡아서 이제 식사를 공격적으로 할 건데 무튼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채니아빠 형님 잠깐 알 드셔야죠 아뇨 먹을 거예요 별맛 없는데요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이랑 제가 수정도론 조금 약간 해가지고 겨울에 동면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잘 잡아보려고 했는데 수정도론이 민물에서 안 먹혀요 인간드론 아쉽게 됐지만 네 해서 오늘 인간드론으로 해가지고 대왕맥을 한번 잡아서 먹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새생 새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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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